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코 구멍이 훤히 보이는 들창코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 그 원인이 위계양인지 아니면 맹장염 때문인지 아니면 위암이나 췌장암처럼 이렇게 중한 병이 있는지 본인이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단 맹장염인지 위암인지 위계양인지에 따라서 그 치료 방법이 천양지차로 달라지겠습니다 들창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코가 짧아서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하고 코가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 또 이렇게 코 바닥이 이렇게 들쳐져 가지고 콧구멍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경우 이런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특히 동양인은 이 치조골이 조금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조골이 돌출이 되어 있으면서 콧구멍이 보이면 좀 원숭이 같은 모양이 돼서 이렇게 중년 이상이 되게 되면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쳐져서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그렇게 콧구멍이 보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상학에서도 들창코 관상이 그렇게 좋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들창코 관상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자분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코 성형 후 구축이 좀 온 뒤로 코 길이는 짧지는 않으면서 코가 좀 들려 보이고 콧구멍도 좀 보이고 인중이 많이 길어 보입니다 들창코 성형과 인중 축소가 동시에 예쁘게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동영상 후반부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의 얼굴의 비율을 보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의 얼굴이 긴 얼굴인데 콧구멍이 보인다고 코끝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중안부 긴 얼굴에 코도 길어져서 일명 말쌍 얼굴이 되므로 주의해야 하는 얼굴형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의 고전인 마이상법에는 비약조문 가재경진 이라고 해서 콧구멍이 이렇게 아궁이처럼 이렇게 뻔히 보이면 가세가 기울고 재산을 탕진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정조노자 주재불입고 조항요천 중년폐의전원 이라고 해서 콧구멍이 보이는 코는 재물이 창고에 들어오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콧구멍 관상은 부동산 운이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콧구멍은 재산하고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는 재배궁으로서 재산을 관장하는데 콧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보인다 하는 것은 이 재물창고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라고 보는 것으로 만약에 콧구멍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안보여서 이렇게 좀 코끝이 너무 내려가서 콧구멍이 전혀 안보이는 상은 일명 뭐 스크루지 상 뭐 그래서 뭐 찔러도 피 한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재산이 아주 꼭꼭 숨켜 놓는 그런 관상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콧구멍이 이렇게 뻥 하니 뚫려 보이고 코끝이 이렇게 들려 보이고 인중이 길어져 보이는 여성의 얼굴입니다 여기 사진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 코날개 바닥 쪽에 여기 흉터가 보이는 것을 캐치 하실 수 있는데요 콧볼 축소를 받으신 모양입니다 이 거울을 보면서 양손으로 이렇게 콧볼을 벌렸다가 줄였다가 벌렸다가 줄였다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콧볼 축소를 한다고 콧볼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중이 길어지고 이렇게 코들림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콧볼을 이렇게 벌렸을 때는 인중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닫히는 이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분처럼 이렇게 콧볼 축소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코들림이 오면서 인중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얼굴에 구조상으로 콧등을 높이면 인중이 길어지고 코가 들리고 콧망울 축소수술을 하면 인중이 길어지고 코가 들리고 귀족수술 귀족수술 이렇게 하는 거죠 귀족수술 고양이 수술 팔자필러 등을 하면 인중이 길어지고 코가 들리고 또한 인중을 이렇게 축소하게 되면은 코바닥 이렇게 내려가면서 코가 들려서 들지 않고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형을 하면 할수록 코가 들리고 인중이 길어지는 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비율이 되는 것을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도 보면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들창코인데 코 길이 자체는 그리 짧지는 않으면서 중간 얼굴 즉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가 긴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콧구멍이 보이는 얼굴인데요 이런 얼굴형에서 콧구멍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공내리기라던가 비주내리기 비주내리기 이런 것들은 비중격연고를 이용해서 한다던가 늑연고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코 길이를 길게 하게 되면은 일명 마면 말상형 얼굴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얼굴을 콧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코를 길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들창코 관상 성형을 하게 되면 중안면부가 이렇게 짧아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들창코 수술에 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케이스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